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.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.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무마하려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. 이번 후속 조치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까지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.